음악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테마 17 재산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여러분 취득세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공부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자 등록면허세 1문제 그래서 여러분 일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해서 합해서 4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가 3.5에 등록면허세가 0.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에서 총 4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우리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을 모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도 역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유 단계에서 하나 더 국세 쪽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세라든지 여러분 재산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세 할 때 재자 지역자원시설세 할 때 지자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배우냐 재지종 이렇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종은 부동산을 모하는 단계에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뭐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여러분 국세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세 그래서 결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까지가 뭐고 여러분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뭐로 넘어간다 여러분 국세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보유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재산세가 되어있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보유세 대장이 바로 뭐냐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기본자로 여러분 세 문제 정도 이상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문제 그 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합해서 역시 이 보유세 재산세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합해서 역시 네 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산세 갑시다 그럼 역시 재산세도 역시 누가 과세권자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나오는 거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재산세의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이때 재산세의 과세권자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 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바로 시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 구청장이 바로 과세권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세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 납세지는 부동산일 때는 예외이시 없이 항상 어디로 했죠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과세권자가 된다는 거 이거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산세 납세 문자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납세 문자 별표 세기 여러분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납세 문자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 문자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재산세는 누가 되느냐 항상 여러분 우리 보유세로 오면요 보유세로 오면은 이제 우리 원칙 누가 납세 문자냐 과세 기준의 현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유세로 오면은 보유세로 오면은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과세 기준입니다 이때 모든 보유세는 모든 보유세 모든 보유세니까 뭐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라고 과세하냐 과세 기준을 현재라고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거나 등기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시점에서 과세하면 되는데 이 재산세는 보유단계입니다 취득한 이 보유하는 상태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행위시점이 없죠 행위시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세를 과세를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데 기준을 정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라고 하셔야 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은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라고 하셔야 된다 6월 1일 현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하는 사람이 내는 거냐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소유자 그래서 특히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일 때는 항상 누가 되느냐 그 재산을 뭐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무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유세 납세무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소유자가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에서는 등이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로 넘어오면 재산세는 소유자로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앞에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 나오냐 사실상이란 말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류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과세 기준인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바로 재산세 원칙적인 납세무자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역시 무슨 과세 원칙이냐 실질과세 원칙이죠 우리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인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부동산세품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때는 이때는 항상 무슨 말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이란 말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모아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사람이 두 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 봅시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때는 즉 재산은 하나인데 사람은 갑을 등 두 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재산세 납세를 누구냐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공동 소유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지분을 찾아야 됩니다 지분 그래서 그 지분권자가 바로 재산세 납세입니다 이때 지분권자는 다른 말로 뭐를 말하냐 공동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 이때 이 지분권자인 공동 소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이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 재산 a가 하나 있는데 a라는 재산이 있는데 여기 대한 재산세가 100이다라 합시다 그런데 이 a라는 재산을 갑과 을이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60%와 40%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동 소유했다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된다는 얘기야 갑을 각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얼마를 60%와 40%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내야 된다 그 얘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택입니다 여러분 자 주택일 때는 여러분 주택 자 여러분 이 주택은 재산세를 과세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주택 건물은 물론 여러분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과세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과세한다 즉 무슨 소리냐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고 여기 토지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여러분 상가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냐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상가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부속 토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상가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냐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상가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해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내고요 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해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일 때는 주택일 때는 그 주택 건물과 주택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구분했죠 여러분 상가 따로 토지 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그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고 해서 토지와 정착물 몇 개를 구분했죠? 두 가지로 구분했죠 또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개로 나누어진 게 기본이죠 그런데 주택을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냐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뭘로 때리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재산세 공부할 때는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팅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주택 건물과 토지를 과세를 하는데 문제는 이 주택 건물과 토지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3번이 나와 있네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경우 다를 경우 즉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주택 부속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여러분 하나 나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나오는데 사람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명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하나 나온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갑은 건물 분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야 될 것이고 을은 토지 분야에 대해서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분 재산세를 건축물과 건축물과 그 다음에 토지의 시가표진액 비율로 안분해서 건축물 시가표진액과 토지 시가표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을 해서 이 건축물 시가표진액이 건축물 시가표진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누가 때리는 거고 갑한테 때리는 거고요 이 건축물 시가표진액과 토지 시가표진액을 더한 금액에서 토지 시가표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누구한테 때린다 여러분 을한테 때린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택의 건물의 부속 토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가 다를 경우 그때는 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 이 뭘로 시가표진액 비율로 안분해서 그 누구를 소유자 가물을 납세무자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신탑법상 신탁 신탑법상 신탁재산입니다 그러면 신탑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죠 그러면 이때에 지금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탑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따라 이때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명의자인 수탁자 수탁자가 바로 지금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의 소유자의 형식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지만 형식상 소유자지만 누가 수탁자가 재산세를 낸다 원래는 누구 거죠 여러분 위탁자 거지만 위탁자 거지만은 이때는 그 신탑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일 때는 누가 낸다는 거 수탁자가 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위탁자별로 구분된 바로 이런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때는 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여러분 동그라미 각각 다른 각각 다른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게 표시를 넣고요 적으세요 이걸 출진 살짝 물어봤고 있느냐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원칙적인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의제 납세무자 좀 가보겠습니다 의제 납세무자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의제 납세무자입니다 의제 납세무자 그럼 의제 납세무자는 뭐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래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지방세 법에서 강제적으로 납세무자는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의제 납세무자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때 첫째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입니다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러면 이때 을이 뭘 해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월 1일 현재 이 사람이 을이 사실상 의리 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등기부산이 계속 누구면에 잡히는 거죠 갑의 명의로 잡혔겠죠 그럼 이때 잘못하면 등기부산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재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기심은 6월 10일까지 야 시장아 이게 내기 아니라 매매에 의해서 을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6월 10일까지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도 뭐도 없고 등기도 없고 공부상의 소유자의 별도의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도 없으면 이때는 원래는 우리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잡는다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부상으로 바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뭐를 하지 않았다 6월 10일까지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등기는 안 됐지만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신고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의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그러면 공부상으로 갈 거냐 사실상으로 갈 거냐는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 6월 10일까지 신고 여부를 가지고 신고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공부상으로 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월 1일 현재 역시 뭐가 게시느냐 상속이 게시가 됐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6월 1일 현재 뭐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여러분 상속 등기가 안 됐다 그입니다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다 상속 등기가 됐으면은 그때는 그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뭘 안 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혀 있는가 여러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6월 10일까지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데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입니다 그때는 누가 되느냐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얘기죠 주된 상속자 이때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이서 하면 그 중에서 바로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된 상속자냐 사실상의 소유자냐 이거는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역시 신고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뭐다 종중 거랍니다 종중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신고를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 공부상 소유자로 가는 거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했다 6월 10일까지 신고는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공부상의 소유자냐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역시 뭐에 따라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이네요 아주 중요한 규정이네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과세권자가 첫째 매도자일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매매냐 연부 매매입니다 연부 매매 연부 매매 그리고 사용권이 무상으로 부여되었다 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법에서 강제적으로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 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의 무상 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한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자한테 납세 의무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상 또는 도시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법상 체비지나 뭐가 나왔다 여러분 보류지가 나왔다 체비지나 보류지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냐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 귀속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 없어 사실상의 소재를 모르겠다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소유권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럴 때는 그때는 누굴 잡느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이거를 출제 후는 살짝 말을 바꿔서 공부상 소재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